한글자막 by 한효정 예, 어쩐지 생각도 우리와 우리의 일을 지켜와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 같고 시간을 위해 미쳐, 시간을 위해 미쳐 이 날을 더욱 이해가 지워 이 날을 더욱 믿기고 이제 넌 스스로 이리워 이 년 때대로 그 나의 꿈을 안타까워 너의 꿈을 가면 뜯어 나의 꿈을 안타까워 너의 시원을 전해보게 Chicky I Be Back, Chicky I Be Back Chicky I Be Back, Chicky Chicky B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